안녕하세요. 민수. 민수야. 이번에는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짜 소주 딴 거 맞죠? 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나? 우리가 힘냈어. 아이고, 예쁜 거. 정말 최고의 파트너야, 오늘. 너한테. 감사합니다. 얼른 가세요, 과장님. 사모님 기다리시겠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내일 보자. 들어가. 네,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윤희수. 우리 자기 왔다. 나 오늘 한 건 했다. 저 혼자 누구냐? 우리 회사 과장님. 과장님이 나보고 일을 너무너무 잘한대. 강대코 여친이 엄청나게 능력 잘해. 그래서 앞으로 팍팍 밀어주신대. 짱이지? 그래도 좋아? 응. 너무 좋지. 야, 유부남이랑 술 마시고 손잡고 차로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좋아? 아이, 뭔 말이 그래. 과장님은 회사 상사일 뿐이야. 집도 같은 방향이고 대리 부른 김에 데려다 준 건데 뭐. 나 못 믿어? 하... 너,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700일이야. 너 까먹었지? 난 내일인 줄 알았지. 야, 그래놓고 다른 남자랑 둘이 술을 마시냐? 회사 일 바쁜데 깜빡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내일 700일을 기념하면 되잖아. 뭐라고? 아, 그리고 처음부터 둘이서 마신 것도 아니고 뭐. 기분 좋아서 과장님이랑 한 잔 더 한 건 사실이야. 사회생활하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오빠한테 허락받아야 돼? 오빠도 직장인 되고.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배터리 나갔는데 충전을 못 했어. 내가 연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냐? 미안. 종일 정신이 없었어, 저. 뭐, 뭐, 뭐 매사 그런 식이냐, 넌? 어? 오늘은 내가 진짜,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참, 내일 한국 디스플레이 최종 면접이지? 차 끊겼겠다. 컨디션 좋아야 면접도 잘 보지. 택시 타고 가서 얼른 자. 알았지? 미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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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알았지?